슈퍼스타 콘테스트 자랑스러운 명불로 된 대상 시상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늘 사회를 맡은 홍진삼 네 저는 방송 아나운서 나유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심사위원을 하실 분들은 한 명 한 명 제가 여러분들에게 얼굴을 보이면서 인사를 드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대학교 평생교육원에서 유머 스피치 강의를 하고 있는 코리아 스타쇼 오늘 행사를 주로 관하고 있는 이사장 온사랑입니다 사랑합니다 가슴이 2018년의 방송자님 퀴즈이요 네 제 가슴이 여기부터 있는지 여기부터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시상을 해줄 분을 먼저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리아 스타쇼 이사장이신 온사랑임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이사장님 온사랑 이사장님께서 네 퀸을 시상해 주시겠습니다 네 네 시즌18 슈퍼스타 콘테스트 시상자는 퀸 네 퀸입니다 네 퀸입니다 네 네 뭐를 입어도 아름답다고 제가 말씀드렸었죠 네 네 2018 슈퍼스타 콘테스트 퀸입니다 네 2018 슈퍼스타 콘테스트 네 신미자님께서 퀸으로 당선되셨습니다 사랑사랑사랑 온사랑의 노래 10절로 떼왕 보내드리겠습니다 요 네 마사지 헤이 말로릴로 말로버려 스크레스 말로릴로 말로버려 스크레스 말로버려 너와 돌아간 소리버리아까 스크레스 그리아까 맞아 맞아 눈이 담긴 전 소리버리아까 스크레스 그리아까 맞아 맞아 하구나루 찰나 하구나루 투러 말로릴로 말로버려 나만 소리로 말로릴로 말로릴로 우리본의 부찬벌 내로드 해보는 십다 내로땅 말로릴로 Mind & Lor 마누라 둥소리도 잘 들면 차가운 성이 신경 말로릴로 말로릴로 solids 해보는 워이비를 이긴 오케오케 연예 액을 잃으면 많이 잃고 오케오케 공간을 잃은 안무카이 멀러 멀러 늘려버려 슈투데스 좋아 좋아 대공장의 밭에 굴려도 철수보다 더 기술이 더 좋아 하면 좋아? 멀러 멀러 늘려버려 슈투데스 좋아 좋아 슈투데스 빨리 돌려 사 오케 날려날려버려 슈투데스 슈투데스 좋아지는 남의 소리에 날려날려버려 슈투데스 날려날려날려버려 슈투데스 날려버려 사은 잔소리 머리 아파 슈투데스 그리스데스 사은 잔소리 머리 아파 슈투데스 그리스데스 범한 아들 찬양 아들바라도 부러 친구들 사랑하는 바람에 슈투데스 날려날려버려 슈투데스 날려날려버려 슈투데스 만원님 잔소리 이멍우정권 십자리 대공 날려날려버려 슈투데스 날려날려버려 슈투데스 날려날려버려 슈투데스 날려날려버려 친구 날려날려버려 슈투데스 날려날려버려 슈투데스 우아 분위기를 이루는 조우 처음에 닮은 리딩은 민분이 잃고 던져버려 전려날려버려 슈투데스 뱃뽕 자매 밭에 굴려도 저승호자 디스코죠 다필요와 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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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려 시크대스 다필요와 수트대스 뱃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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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필요와 헤이 달려 달려 뱃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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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심사위원장님 왜 앉아계셨을까? 네 일어나세요. 이번에는 일어나주시고 네 퀸! 자 사진을 일단 찍고 나면 폐회사를 먼저 하고 노래를 부르지 못한 가수들도 노래를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폐회사님 우리 폐회장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보기 좋습니다. 저도 앉아서 네 퀸은 앞쪽으로 나오십시오. 퀸! 자 하트 한번 날려주세요. 하나 둘 셋 하트 준비! 하나 둘 셋! 자 촬영 중에 케인의 해당 재직부들만 나머지는 사진짓고 문을 놔주시기 바랍니다.